통신 3사의 실적이 매분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5G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대면 추세가 확산되고 기업 간 거래의 중심 신사업이 성장하며 세 통신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신 3사는 지난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을 14분기 만에 1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이번 2분기에도 연속 1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분기 각각 4,758억 원, 2,6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KT는 2분기 연속 4천억 원대를 기록했고 LG유플러스도 전 분기에 달성한 역대 최고 실적과 근접한 실적을 낸 겁니다. 오늘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996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보단 소폭 낮았지만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 1,5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KT의 실적 개선 공시는 기업 간 거래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업무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회선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LG유플러스도 솔루션과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기업 대상 신사업 매출이 전년보다 12.7% 늘어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가입자 및 5G 보급률이 상승한 가운데 무선, 스마트홈, 기업 인프라 등 전화 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의 수익이 커졌습니다. SKT 또한 전 사업이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미디어 커머스 융합 보안 등 뉴 ICT 사업 분야를 앞세워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해당 분야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고성장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통신 3사는 신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중이고 통신 사업 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마케팅 경쟁이 약화되면서 당분간 호실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5G 상용화 초기에 집중됐던 설비 투자마저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성장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